음악 매일이 지금 안오면 저는 매일이 오고 있지만 무료 계정에선 매일이 오지 않으니까 메일이 오게끔 EGWP SMTP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외부의 SMTP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검색할게요. EGWP SMTP 이거 이것도 꽤 많이 쓰는 건데요. 볼게요. 설치해 보겠습니다. 만약 유료로 계정을 쓰는 거면 이런 플러그인이 필요 없어요. 활성화 했고요. 자 그러면 여기 설정에 가주세요. 설정 EGWP SMTP의 설정 여기 설정에 가볼게요. EGWP SMTP 설정에 가면 얘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발신 메일 주소 발신 메일 주소는 이제 저는 네이버에서 빌려올 거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 메일을 쓸 거예요. 네 네이버 주소를 넣으세요. 네이버 또는 다음에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. 자 주소 넣었으면 발신자는 뭐 보내면 한 번 더 넣는다니까 그건 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 리플라이2도 리플라이2도 똑같은 메일 주소로 넣어 놓습니다. 여기도 옵션 옵션 옵션이니까 그냥 넣어볼까? 내려가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. SMTP 호스트 메일 서버에 그리고 얘들이 조건하는 게 메일 서버의 주소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암호화 방식을 알아야 되고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고 그 네이버에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우리가 SMTP 호스트니 저 암호 방식이니 포트니 모르잖아요. 네이버에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. 네이버에 들어가 주세요. 네이버 로그인을 해주십시오.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일로 들어와 주시고요. 메일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으로 가주세요. 네이버 메일로 온 다음에 왼쪽 하단에 환경 설정 자 어디를 보시냐면 POP POP3 IMAP 설정 자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서 지금 POP SMTP 설정이라고 나와 있고 SMTP 설정을 지금 아마 사용 안 하며 되어 있을 건데 사용함으로 해주세요. 사용함으로 하고 여기서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오지 않고도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이버 메일로 이제 들어온 걸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간 메일 표시 읽음 표시 그런 거 해주시고요. 원본은 네이버에 저장돼 있는 게 편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에서도 네이버에 들어오지 않고도 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들이 제공하거든요. 이거 앞에 사용함 읽음 표시 원본 저장 뭐 그런 거 해놓으면 되겠고요. 자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. 밑에 SMTP 서버명 SMTP의 포트명 그리고 보안 연결 방식 자 SMTP 서버 주소명 SMTP 네이버 닷컴이네요. 복사할게요. SMTP 네이버 닷컴 복사 됐습니까? 그러면 아까 WPSMTP 설정에 가서 설정에 가서 내려올게요. 여기 호스트의 주소 호스트의 주소를 지금 복사한 걸로 교체 그 다음에 암호화 방식은 뭐였어요? 암호화 방식은 SSL 그러면 SSL로 체크 포트번호는 몇이었죠? 465 포트번호 465 자 인증 여기에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비번 자 지금 바뀐 거 호스트 주소 SSL 포트번호 네이버 아이디 비번 네 저장해볼게요. 저장하고 테스트 해봅시다. 오른쪽에 탭에 테스트 메일이 있어요. 자 거기에 전 이제 지메일로 받아볼 거니까 지메일 주소를 넣어볼게요. 제목은 메일 테스트 내용은 메일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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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일 발송 해볼까요? 자 그러면 설정 메뉴에서 아 아까 저장 안 했구나 저장할게요. 여기에서 이거 다 설정한 다음에 밑에 안에서 저장 안 했어요. 저장해주세요.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. 설정이 저장되었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 메일을 해볼게요. 자 여기 리플라이트 주소에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일단 리플라이트에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라고 리플라이트 메일 어디에 하고 잠깐만요. S&P 네이버 S465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저장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서 저장이 저장이 따로 있지 않나 네 확인해서 여기도 저장해 주셔야 돼요. 여러분 사용 안 하고 돼 있었는데 사용함으로 바꿨잖아요. 여기도 저장을 해주세요. 저는 이미 돼 있었지만 다시 와 볼게요. 인증 맞고 맞고 저장해 볼게요. 어디셔널 해서는 바꿀 거 없고 보낸 사람으로 사용됩니다. 얘도 쓸게요. 보낸 사람은 보낸 사람도 이메일 주소 똑같이 쓸게요. 얘가 옵션한 게 아니었네요. 발신자도 일단 이름을 써보겠습니다. 발신자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. 발신자는 그냥 아이디만 넣었습니다. 발신자 항목이 옵션이 아닌 것 같아요. 넣어 주십시오. 됐어요? 네 저장할게요. 그러고 다시 테스트 메일을 해봅시다. 테스트 이메일 오케이 여기서 메일 테스트 메일 was successfully sent 성공적으로 전송이 됐대요. 그러면 메일이 오나 볼까요? 메일이 네 지금 이렇게 테스트 메일에서 내용이 잘 들어왔습니다. 확인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